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반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제가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올해 입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반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셔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반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시는 바 같이 재수생보다 반수생들은 현실적으로 준비기간은 짧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더더욱 전략이 중요하다. 남은 기간을 어떠한 식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입시에 관해서 가장 생산성이 큰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바로 하십니다. 혼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해야 되나요? 메가스터디 학원은 뭐가 다르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은 그 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재수나 반수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죠. 학생은 기본적인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학원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을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이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또 팀플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적이라든지 학습 그리고 평소 생활 학원에서의 생활이라든지 학원 밖에 이후의 생활에 관해서 또 관리를 또 해줍니다. 또 상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대부분의 학원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서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시 또는 정시에 지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십사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수생 또는 반수생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화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현재 제작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올해에도 각 학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 그게 뭐냐. 자 보시면 이제 개인별 맞춤형 리포트라고 해서 저희 센터 저희 이제 진학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있는 데이 컨설팅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자 보시면 수시지원 전략 리포트라고 해서 학생의 교과 성적을 내신 성적을 딱 입력을 해봤더니 학년별 학기별로 상승세냐. 또 어떠한 과목을 잘하냐. 인문계면 국수형과 자연계면 국수형과 이 주요 과목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내신 성적을 분석을 하고요. 자 비교과. 학생부 중심전형. 특히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 가장 유리하냐. 이러한 비교과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추이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뭐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전년도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아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올해 정시에 올해 수능에서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받을지 또는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러한 것들 현재 9월 평가원이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학원의 입시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최상의 지원 전략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 리포트도 제공합니다. 이게 리포트 형식으로 꼭 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툴을 통해서 단순 표점 합이라든지 단순 백분위 합으로 두루뭉술하게 학생들에게 지원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대학의 환산 점수 즉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대학의 환산 점수로 가장 구체적인 수치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 전략을 제시해 준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동점자 이동평군이라든지 어떠한 대학, 가나다군의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대학, 어느 군을 주력군으로 삼아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세 개의 세트, 군별로 세 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면 원서 섭수 전에 사전 모의 지원을 통해서 이럴 수 있죠. A학원과 B학원이 있다고 했을 때 A학원의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어떤 학생에게 이 대학과 이 학과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B학원에서도 중복될 수 있죠. 그 대학, 그 과를 추천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의 지원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지원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학생에게 추천하려는 대학과 이 과가 몇 명 정도 추천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저희가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죠. 정원이 두 명이고 정원이 세 명, 정원이 세 명인 모집단위가 있다고 했을 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정원이 두 명인 모집단위 또는 대학에 몰릴 수 있죠. 그럴 경우 선생님들은 좀 전에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학생들의 지원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합격률을 높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왔는지를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 유형별로 조금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대학의 유형별로 수시 또는 정시 유형별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 전형 합격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특목고 졸업생입니다. 주요 과목 국수형사 내신 평균은 5.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내신 성적 추이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전교과는 5.9 정도 되고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목표 대학은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만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구평 성적은 한 100분이 270 정도 나왔죠. 그럼 보통 건대동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하의학과 지원 또는 합격이 가능한 수준인데 한국외대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수였죠.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학생부 내신 성적을 분석해보니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등급 또는 원점수 그래서 90점 이상만 되면 다 300점으로 줬거든요. 한국외대 환산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내신 성적도 학원 선생님도 봤을 때 90점 이상인 과목이 많았어요. 내신 성적 자체는 5등급대였지만 원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90점 이상인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 90점 이상인 과목을 쭉 외대식 방식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서울 캠퍼스의 교과전형으로 지원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융합 일본 지역 학부와 그 다음에 일본 언어 문화 학부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모두 두 개의 모집단이 모두 모집인원은 5명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에는 일본 언어 문화 학부는 그대로 5명이었는데 융합 일본 지역은 8명으로 늘어났죠. 분명히 모집인원이 이게 좀 더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경쟁률을 비교해 봤더니 추위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 과년도 지난 년도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 경쟁률은 융합 일본 지역 학부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모집인원은 좀 더 많다고 해도. 그리고 추합인원을 봤을 때는 융합 일본 지역 학부보다 일본 언어 문화 학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어 학부에 지원하는 것이 이 학생한테 유리했고 무엇보다도 외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3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년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니 융합 일본 지역 학부보다 일본 언어 문화 학부가 더 낮았고요. 이 학생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막판 추이를 비교해 볼 것을 저희가 주문을 했고 일본 언어 문화 학부에 지원을 해서 교과 전용으로 무사히 합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재수생은 수시에는 논술 그리고 정시 이 포맷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어떤 학생부 또는 내신 원점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원하는 대학이 합격시킨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입문계 하나, 자연계 하나 이렇게 사례를 준비해 봤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입문계를 보시면 이 학생도 경기 지역에 있는 특목고 학생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은 5등급 초반대였고요. 학년별 내신 성적 추이를 보시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상승했다고 보이진 않고요. 전교과도 주요 과목과 비슷한 성적이었다라는 거였고 이 친구의 목표대학은 이화여대였습니다. 전 여대도 상관없어요. 이화여대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2019학년도 9평 100분위는 260정도. 이화여대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오르긴 올랐으나 이화여대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점수였는데 이 친구를 학생부를 분석하다 보니 이 친구는 입문계 학생이었지만 봉사활동도 환경과 관련된 거 하천의 도룡용 지킴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세제의 성분을 분석하거나 계면활성제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문과 학생이지만 약간 이과에 관련된 내용도 관심이 많고 뭔가 그러한 내용이 학생부에 적절히 기재가 되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이화여대에 환경공학 입문계열 지원할 것을 추천을 했죠.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선발 방식의 변경, 변수가 있었습니다. 즉 2018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두 개 영역이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12월 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충족해야 되고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죠. 그런데 2019학년도에는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을 세 개 영역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영역 반영할 때보다 세 개 영역 반영했을 때가 수험생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 경쟁률 추이를 끝까지 지켜본 후에 지원할 것을 권유를 했고요. 그 결과 환경공학 입문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에는 5대1, 2018학년도에는 6대1,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9대1로 이와여대 엘텍 공과대학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에 입문계열에 속해 있는 모집단위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서 무난히 이 학과에 합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무언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께서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시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 학생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경기 지역에 있는 자사고 학생이었고요. 내신 성적은 2등급 중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학년별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시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조금 불리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2019학년도 국평에서는 백분위가 280 정도 나왔습니다. 목표대학은 그런데 서강대였죠. 서강대에 합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수대였는데 특징을 학생부를 분석하다 보니 특징이 발견됐는데요. 물리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원, 물리투, 내신 성적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2019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원은 1등급을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지원했는데 그 당시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께서도 자소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공부에만 신경 써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학생은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좀 더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일단은 2019 수능에서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선생님과의 어떤 상담 그리고 지원 전략을 적절히 이 친구의 장점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적절히 제시해서 서강대 물리학에 합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 선생님께서 학생부의 뭔가 특징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으나 잘하고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부분을 좀 자기소개서에 좀 그 부분을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논술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자 주유교과 내신 성적을 보면 6등급 초반대입니다. 이 학생은 그런데 원하는 대학이 서강대학교였는데요. 올해 2019학년도 9평 100분위를 보시면 서강대학교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점수였던 거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학생부 내신 성적을 분석해봤는데 수학만큼은 이 학생이 꾸준히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표라든지 그래프,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학원 다임 선생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너는 서강대학교 논술을 한번 지원해봐라. 네가 그런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1등급과 6등급 간의 내신 등급의 점수 차이가 마이너스 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너가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고 수능체제를 충족했을 경우 내신 성적의 불리함도 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고요. 해당 학생은 다임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더더욱 공부에 매진한 결과 이 친구는 애시당초에는 수시, 정시 모두 불리함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을 극복하고 서강대 경제학부 논술 전형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수능 전형입니다. 정시인데요. 대전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내신은 주요 과목은 3점대 중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수능을 보시면 국수탄 100분위가 263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 여쭤보니 동국대와 인하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동국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수를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시작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8월 모의고사를 처음 봤을 때 그동안 봤던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죠. 국수탄 100분위 288점을 받아서 자신감이 향상됐었는데 아쉽게도 국평에서는 9월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이 친구한테 주문한 게 수학을 무조건 올려야 되니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후에 수학 학습 계획을 세워라 라고 지도 조언을 꾸준히 해주셨고요. 이 학생은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더더욱 수학 공부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시면 2018학년도보다 다 국어도 올랐고요. 수학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등급은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100분위 성적이 크게 올랐죠. 불과 6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 연세대 전기전자 중앙대 창의 ICT공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선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수생 여러분 준비기간은 이 학생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 짜고 혼자 하기보다는 계속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학습 계획에 관한 코멘트도 계속 들으면서 준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한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면서 더욱더 도움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